민주당이 인재영입 1호로 발표한 조동연 교수, 육사 출신이죠.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김준혁 교수, 지금 조동연 선대위원장은 본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생활 논란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것보다도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내가 그러면 기회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냐.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. 참 안타깝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조동연 교수를 인재영입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경제대통령,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다. 왜 그러냐 하면 우주항공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고요. 이번에 새로 인재영입한 20대 AI, 인공지능 전문가서부터 또 우주 전문가들까지 같이 뇌과학자까지 같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새로운 영역을 통해서 하이테크, 하이테크 산업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속에서 어쨌든 저는 인재영입이 이루어졌고 조동연 교수도 이루어졌다.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저는 조동연 교수의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쳤느냐,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 대중들이 있느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그것은 본인이 개인적인 문제였고 개인이 또 그와 관련해서 많은 감당을 좀 했었고요.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미 세계적인 선진국이고 이런 정도를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조동연 교수의 개인사적인 문제가 더 커져서 이것이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